이렇게 하기가 참 힘든데 또 소리가 나네 자 먼저 우리 영치산 젠달래꺼 죽게 오신 모든 관광객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또 우리 묘도장터 그리고 또 산일장터 대박나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 음식관도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여기 오면 먹을 게 없네 이렇게 아유 자 같이 뭔 노래 한 곡 할까 단단한 노래 한 곡 주랑 연인이라는 노래 한 곡죠 우리 또 자 먼저는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천사모 감독님 그리고 달봉이TV에 오신 유치님들 항상 건강하세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이만 지나는 나의 가슴을 이별을 두고 떠나보는 사람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눈물을 지 않을 것 기운 사람, 젊은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할지 보고 싶어서 눈물이 있자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난 너를 만나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전화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리볼복중 홍백 우리 천선봉 감독님 그리고 달봉이 기부에 오신 이 친님들 항상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운 사람, 젊은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눈물이 있자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난 너를 만나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전화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나에게 전화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아무쪼록 애 오시고 가시는 분들 항상 가장 행복하시고 늘 편안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남자는 말합니다. 어디 가서 여행가서 집 구석 가서 행복하시고 뒤에서 알아서 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여행가 피해당 내에 노자 사랑은 은혜인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버린 어린 당신 나의 여자는 상처 두 손에 병이 늘어 버렸고 ended. itisment~~~ 여기 왔다가 다시는 다시는 무지한 미리 희망자 여기 왔다가 다시 뒷문을 돌아와서 크리스도 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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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